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유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 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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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제 1회 주도자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 첫 번째 강의인데 제가 알고 있는 미중관계와 한국의 전략에 대한 제 생각들을 비판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라도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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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monly 만나요~! 네! 여러분! 새우장 del na 이렇게 하셔를 해놨을 해놨을게요